이게 3인분이야? 그거 3인분 넘어. 저거, 저거. 어머, 저거 뭐지? 어머, 순대 통이다. 와... 순대, 여기 통으로 나온 거. 오, 오, 오... 이렇게 통으로 해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 일이야? 우와... 순대를... 우와... 어머, 놀랬어,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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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장님, 나 뱀장어인 줄 알았어, 뱀장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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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장님, 나 뱀장어인 줄 알았어, 뱀장어. 무섭다. 한 사람당 한 줄씩 일단 들어보라고. 근데 손님을 한번 시도해. 뒤에 들어, 뒤에 들어. 감사합니다. 진짜 독특하다. 들고 있는 거 저거 하나면 모르겠다, 나는. 저거 다 못 먹어, 너. 그런가? 일단은... 쌈장에다가 이렇게 콕 하나 찍어. 같이 들었어. 진짜 이거 진귀한 풍경이다. 소장님이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야, 승대 장관이다, 장관. 야, 승대. 야, 소장님이 먹는 거 봐. 이거는 해 팔리겠다, 비싼 감각이에요. 잘렸네, 잘렸네. 나는 소장님이 지금 무슨 대강 고치는 줄 알았어. 어머, 어머, 어머. 아리. 자, 미오, 아리가 될까요? 하나, 둘, 셋. 톡 하고 떨어지지?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잘 넘어갔는데. 그렇지?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길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좀 쪼개져서. 어우, 순대 저 아리하고 미워 봐요. 순대. 옆으로 뜯는 거 봐요. 됐다. 되게 잘 드신다, 그래. 진짜 좋아하네. 여기 순대가 진짜 찰순대. 그래서 엄청 쫀득쫀득하고 밀도가 이렇게 알차해. 이렇게 꽉꽉 물러나면. 위에 들어가면 불겠다, 불러. 딸려. 아, 먹게는 나도 한 입 해볼 만한데. 경주마, 지금 경주마야, 경주마. 그러던지 말던지 또. 지금 수육만 지금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수육 시민분 가능하겠는데요, 혼자서? 죄송한데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김치 안 자른 걸로 좀 주실 수 있나요? 김치 다 잘라놔서 안 자른 걸로 있어요. 네. 대추 쌈으로 줄까? 그래, 대추 쌈들여봐. 김치가 안 썰은 건 없고 혹시 이거라도.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놀라. 놀랐어, 지금. 이거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아니요, 드시고. 한 포기만 있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많대. 조금만 달래. 아니야, 여기 뜯었어. 이거 갖다 줬어? 네. 아이고. 너 장사 참 대단하다. 이거 갖다 주라며. 야, 그걸 냉장고에 넣어야 했지. 내가 가지고 갖다 주라 그랬어. 진짜. 이렇게 뜯어져야지.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쁘게 남았니? 너무 커? 있어, 있어. 이거 충분해요, 충분해요. 앉으셔도 돼요, 충분해요. 한국에서 주는 게 뭐 보다 하면 다 나와.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물도 돈 내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야. 물도 돈 내야 돼.